바하 시리즈는 저는 2였나? 이후에 처음 하는 것 같은데 레지던트 이블 나오나요? 오, 나오는구나 아까 이거 확인하나 잠깐 들어가 봤는데 뭐 5분도 안되는 분량을 잠깐 들어갔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서울라나? 무섭진 않을 것 같은데? 굉장히 명작으로 평가를 받았던 제 기억엔 아마 숄더뷰 TPS의 뼈대가 됐던 게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과 비기너 노말로 이블 4 엄청난 성우 작품 작품 사무수특AL ENTERPRISE, UMBRELLA. 이 virus broke out in a nearby mountain community, Raccoon City, and hit the peaceful little town with a devastating blow crippling its very foundation. Not taking any chance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rdered a contingency plan to sterilize Raccoon City. With the whole affair gone public,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issued an indefinite suspension of business decree to Umbrella. Soon its stock prices crashed, and for all intents and purposes, Umbrella was finished. Umbrella사가 망한 시점에서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소리가 좀 크지 않나요? 괜찮나요? 여기 웃긴 게 게임 소리 조정이 안 돼요? 6년이 흐르고. 아, 괜찮습니까? 이게 게임 소리가 굉장히 크고, 제가 들리기엔. 좀 출력을 줄였는데, 웃긴 게 게임 안에서 사운드 조절이 전혀 없습니다. You are a long way from home, cowboy. You have my sympathy's. Guess that's a local's way of breaking the ice. Anyway, you know what this is all about? My assignment is to search for the President's missing daughter. Right. You are a long way from home, cowboy. You have my sympathy's. I guess that's a local's way of breaking the ice. Anyway, you know what this is all about? Then again, maybe you did. Oh, you crazy, America. It's a direct order from the Chief himself. Yeah, it's nothing. I'm counting on you guys. I'm counting on you guys. 언제적 텍스쳐야? 이게 지금 HD... 그 뭐라 그래? 업데이트가 돼 있는 건데? 대통령의 딸이 유괴됐다. 이장소에 대성경의 딸과 닮은 애가 있었다. 완료는 안 되겠죠? 이게 플레이 타임이 그래도... 거의 스무 시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한 2, 3일 걸리지 않을까요? 2, 3일... 2, 3... 이틀은 더 걸리겠다. 3, 4일 걸리겠다. 저는 아예 처음 해봅니다 제 생각엔 제가 20시간을 다 채우지 않을까 뭔가 추억 보정 받는 기분이다 은근히 오프닝이 기네 패드 붙잡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플레이어가 할게 없네요 최단시간이 1시간 50분이라고요? 아니 최단시간이라는건 완전 타임어택 아닙니까? 이 사람들 죽을거 같다 주인공이랑 떨어져있으면 다 죽어 이 사람들 누구야? 무슨 말이야? 리온!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인그릇 헌니겐 저의 패드 붙잡고 저의 패드 붙잡고 깜짝이야 뭔가 좀 더 어렸을까 아슬리 그래밤 봤어? 그렇군요 대통령의 디렉이예요 대통령의 디렉이예요 잘해? 이 그룹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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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드디어 굉장히 옛날 방식을 택하는게 카메라를 돌리면 고정이 안됩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되더라구요 그리고 뒤로 돌기는 이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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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하게 되더라고 아까 이게 잘 돌아가나 확인하면서 깜짝 놀랬습니다 무서워서 못할 줄 알았는데 무서워서가 아니라 컨트롤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잠깐만 진동이 켜져있나? 어 켜져있네 저 안으로 들어오라는 걸로 어우 불편해 움직일 땐 키보드만 하다가 조절할 땐 마우스가 편합니다 이게 확실히 불편하죠 키만은 안해봐서 모르겠네요 전 지금 패드로만 하고 있어서 아 익스쿠즈 미 세어 이거 왜 자막 안나오니 오 오 네, 패드플레이입니다 기계식 키보드라 키보드로 하면 시끄러워요 방송할때 오우 잠깐만 오우야야야 잠깐만 어 안죽어 안죽어 어우 죽었다 차는 출벌...어어? 우리 차가 아니네 아닙니다 어차피 키보드 있어도 패드게임을 거의 다 패드로 해요 저는 전 굶지마도 패드로 했었습니다 같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빡쳐있지만 700원 좀비는 아닌데 열리지 않는다 아까 그 사람들이겠지? 난이도의 보통입니다 보통이랑 쉬움 밖에 안되더라구요 또 다른 난이도가 되던가? 으으... 야 이거 옛날에 봤을 땐 꽤 무서웠을텐데 지금 텍스처로 보니까 뭐 그냥 아 텍스처 구리다 이런 생각 밖에 안되네 하냐? 햐로 외국인 혈로 오우 짠장장장장아 오 지난 오오 대놈 어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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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멀어 멀어 조준점이 막 흔들려요? 어어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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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하면서 이거를 이 게임은 이동하면서 그걸 못하더라고 조준을 못하더라고 조준하거나 멈추거나 빡세 빡세 건축 먹고 나무상자가 있다 부술 수 있을 것 같다 가질까 가질까 다 부수는 건가 이거는 오케이 앞으로 다 부숴라 이건 천원 약초를 가질까 뭐 초창기 이게 이때부터 시작해서 팔로우 감사합니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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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아까 저장했었던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저도 모릅니다 TV 있습니까 스토리에 연관된게 아니라면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요건 뭐지 강아지 소리가 오호 도와주기 신동립 망하수입니다 데모 아닙니다 바이오하자드4 스팀 버전입니다 HD 아마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일거에요 오 오 포기하기 두개가 있고 오 뭐야 씨 깜짝이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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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 어떻게 해야되는데 어 저기있다 아 이거 아냐 오 땡큐 판정이 좋고 오야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인마 어 체력 줄었다 이게 뭐지 조사하기 이정표에는 마을 중심가라고 적혀있다 이 게임 이 게임 지금 데모를 구한다면 데모가 더 구하기 힘들겠다 이제 조금 조금 익숙해지 좀 익숙해졌다고 말할라 그랬어 어디야 어디야 아 저기있다 저기있다 오우야 씨 가만있어 오우야 씨 가만있어 아 머리 안 맞았나 팔로우 감사합니다 900원 머리에 쏘고 적 앞에 다가가면 발차기를 날릴 수 있습니다 어 발차기를 날리는 키가 있나요 난 단검밖에 모르는데 이게 단검 아 이게 참 바이오아저들은 원래 전통적으로 탄약이 이거 못가.. 어휴 가져갈라 그랬네 이거 탄약이 좀 부족한 게임인데 가져가고 탄약 죽고 탄약 막 쓰면 안돼 탄약이 스물여덟발 이 열은 장전된게 열 발 서른여덟발 구급스프레이 약초 무기회복 지도 도 있네요 빨간게 목적지 얼마 안남았네 맵은 꽤 크다 이게 설마 전체 맵인 여기 뭐야 여기가 뭔가 빡센거 같은데 상자를 잘 찾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자를 여긴 없고 어우 씨앗 불편해 이쪽에서 왔지 우리 여기로 정말 시점 불편하다 뭔가 약간 어지럽죠 아직 저 삿대질하는거 보니까 딱 오겠다 내가 굳이 안가도 저들이 오겠지 아 빨간거랑 녹색은 조합입니까 허브조합인가 올텐데 안오나 안오면 내가 간다 도망간건가 도망간건가 있어 있어 사람 있어 이거봐 이거봐 어어 소리나는데 아 이거 움직였으면 좋겠다 아저씨 움직이질 못해 이 게임은 아저씨 나오세요 발차기가 된다고요? 아 여깄다 오호야 하하하하하하 갑자기 갑자기 개그물이 되네 어 처음 봤어요 어 발차기가 되는구나 어 오케이 아 이렇게 하면 탄 아낄 수 있다고 요거 장전식이 탄식이겠지 장탄식이 아니고 저 견딜만해요는 플레이어한테 한 소리 아닌가 죄송합니다 저는 플레잉 매뉴얼을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뭐 매뉴얼을 보냈다는데 이 설명서는 기본 조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RT를 누른 상태에서 A로 장전한다 R로 발차기 머리를 써서 정신을 못 차릴 때나 발을 써서 무릎을 꿇었을 때 다가가면 발차기 가능합니다 소지품 화면에서 L, B, R, B를 동시 눌러라 굉장히 이상한 방식이네 이건 고맙다 까마귀 죽여서 쓰루터 넣으셨나요? 아니요 그런거 없어요 그런거 전혀 모릅니다 어 팁 있다면 한발 빨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저거 다 죽여야 되니 어 보기 배율도 극단적이야 디테일한 조절 안돼 엄청 땡겨야돼 정말 이게 티난다 옛날 게임 친절하지 않아 자 보면 끝인거야? 보면 끝인거야? 뭐 어떤 팁 없어? 여기서 세번 죽으면 팁 알려드립니까? 어 이쪽이 길인데? 이거 숙이기 이런걸 없겠지? 뭐 자꾸 모렐이라 그래? 뭐 자꾸 모렐이라 그래? 여기 길이 없고 야씨 뭐 나 봤다하면 그렇게 피아없네 이거 120 히트 최대치 탁 40 한 지금 이낙 이낙 어휴가 아야야 그죠? 한 번에 많이 알면 재미가 없죠 뒤에도 오나? 오오오오 잠깐만 흐씨 뭐가 이렇게 많어? 으아아아 하나씩 하나씩 뛰어봐라 한 명만에 뛰어봐라 오우 오우 힐타입 B 뭐 날라오르는 소리 났는데? 날리시고 어휴 선생님 잠깐만요 선생님 잠깐만요 어우 야 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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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조작 진짜 빡세 잠깐만 이게 치료용 못먹나? 이거 아까 구급 스프레이랬잖아 오케이 채웠다 오우 많아 많아 병력 추건됐죠? 오우 죽나요 여러분? 오우 죽네 타격갖고 오우 이거 아니야 이 마을이 환영 방식이 오우오! 어우이 뭐가 이렇게 이거 집 지붕 올라가고 난리 났어? 마을 사람들 오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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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특수요원이 이렇게 무능해 뛰면서 장전도 못해 헛빵도 날리고 막 오우 잠깐만 잠깐만 달걀을 왜 가져 갑자기 장절해야 돼 마을이 거센 마을이네 그게 예쁘시켜 어디갔어 아우 저기 딱 아휴 저 맞췄는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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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둘다 둘다 날아갔어 둘다 어? 저 어떻게 피해? 무빙으로 피해야돼 그냥?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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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쓰러져 왜 어? 저게 또 오네? 어우 왜 이렇게 많이 와 어우 버텼다 버텼다 저게 뭔가 이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네 좀비는 아닌데 좀비같이 행동하네 무기도 쓰고 뛰기도 하고 저 마크도 뭔가 수상하고 또 로고가 나와 아 아까 그 화용당한 사람? 빵봉지라는 게 있나요? 빵봉지를 뭐 그 길티기어에 나오는 빵봉지 같은 캐릭터가 있나보지 자 이거 치료부터 합시다 어 저기 허브 있다 가져가고 아까 조합은 어떻게 하죠? 조합할 수 있다 했는데 이건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조사하기 체력을 완전히 회복한다 먹어보자 저게 최대입니까? 저 나머지 빈칸은 뭐야 이거 이동도 되나? 아 이동은 된다 인벤토리가 이게 다네 디아블로가 안 됐고 어? 뭐야 이쪽은 뭐지? 버리는 건가? 탈이 못 봤네 탄이 몇 개지 14발? 탄 너무 없는데? 내가 그렇게 많이 썼나? 소도 있네 소가 좀 이상한가요? 아닌데 그냥 소네 팁 노랑 허브로 최장 체력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네 어 이거 잠깐만 이거 먹을 수 있나요 그럼? 아 이거 먹고 갈걸 녹색약초와 조합하면? 아 녹색과 조합하면? 아 그럼 조합해야지 이게 잠깐만 최대치를 능길 수 있다고? 회복지가 들어간다 오 좋다 먹자 먹자 야 허허허헉 와 난 진짜 한 반칸 정도는 기대했는데 그래도 웃음 스치면 죽을 정도밖에 안 해주네 빡빡한데? 게임? 빡세 기대했던 것보다 빡세 여기로 들어가지 않았나? 아 잠깐만 들어가면 이벤트네 뭐 올라갈 수 있네? 어, 뛰어내리기? 아이템 없나, 아이템?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산탄총이 나오나보죠? 불편해 참! 이거 몇 층입니까, 이거? 몇 층에서 뛰어내리는 거야? 몇 층에서 뛰어내리는 거야? 저기서 뛰어내리는 거야? 이야, 한 4층에서 그냥 뛰네 그런 놈이 주민들한테 도망다녀? 어이씨, 야야 어 공갈템도 있네 급할 때 저런 거라고 완전 빡치겠다 뭐 없나? 여기는? 어, 방향이 다른데? 상관없나? 오픈홀드네 완전히 어, 저 파란색이 뭡니까 마을 주민들이 여기 또 있고 이거 여는 거 안 되고 이거 뭐지? 맞춰도 되는 건가? 어, 여기 넘어가지... 안 됐다 청색 메달에 관해 동색... 청색 메달 5개, 농장에 7개 누구든지 10개 이상 깨드린 자에게 주겠다 야, 근데 이거 깨려면 탄이 너무 많이 드는데? 어? 이거 조준점이 안 뜨면... 난리라 꾸며뚜 달걀? 달걀 어디다 쓰지? 어, 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오, 저기도 뭐 있다 반짝반짝 발차기! 오이씨 뭐야 왜 한방울 죽어 아, 칼로도 부술 수 있어요? 아, 그래? 쏘는 건 맞는 거죠? 어, 저장도 할 수 있네? 아이씨 잠깐만 뒤에 뭐 없었냐? 여깄다,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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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이거 발차기 안 돼! 어우, 발차기 안 돼, 발차기 안 돼! 어우, 야이씨, 뭐야 이거야 선생님 무빙을 하시네? 가까이 오시고 뭐야 강해! 이렇게 단검 좀 씁시다 이거 어우! 어우, 씁 단검으로 때리네? 베는 게 아니고 완전히 완전히 달걀 회복용 및 던질 수도 있다 오케이 달걀 데미지가 있나? 저장 한번 하고 오래된 게임이죠? 이 게임 자체도 2000... 깰 수 있네 2004, 2005년? 2002... 그쯤 된 것 같은데? 먹고 와 어렸을 때 TV에서 SBS 이런데서 게임 방송할 때 보여주면서 와 그래픽 진짜 좋다 이랬는데 저 반짝이는 거 먹고 칼로도 된다고? 칼이 달까? 고약한 악취다 안되는데? 요거 내리고 밟고 올라가나? 어 이거 못가는데? 뭔데 이거? 총 쏴야되나? 아 저깄다 더러운 진주팬던드 야 이거 혹시 아닌데? 못가는데? 저거 혹시 내리는 건가 싶은데 그건 아니네 아레스타님 반갑습니다 저기도 청색깔 메달 있고 이런데 위에 보통 있지않나? 거봐 거봐 하나 있지 탄이 없어서 될란가 몰라 빌더즈인가? 이렇게 동물이 많은 겁니까? 이 게임 엄청난 그래픽 엄청난 상호작용 걸음에서 악취만 날뿐이다 이거도 위에 있나? 이거 아하핳 미리 해보신 분들은 알겠죠? 저 지금 비웃음의 대상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좀 맞춰봐 완조? 무스랑 옷차림부터 올드합니다 아 무스탕! 무스탕은 그래도 요새 있는 사람들 있죠?